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담양족순 국수 전문장입니다 족순은 담양 대표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족순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대밭에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있는 족순을 드실 수 있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가장 많은 메뉴입니다 비빔소스는 15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시켜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 맛깔스러운 맛이 별미이며 많이 맵지 않아서 매운 것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맛입니다 두 메인이 주순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멸치국수를 드시는데 주순 비빔국수에 육전이나 파전을 올려놓고 같이 드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멸치국수에는 김가루를 같이 옮겨서 콩나물하고 곁들여 먹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가들, 함께 가들, 방향 주순, 국수 전문점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십시오